유튜브 찍고 나뉘어 오늘은 시청자의 노래를 들어보고 시청자에게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죠 유튜브 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청자가 끝사랑을 불렀어요 들어보죠 아 저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가죽 점프를 했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제는 어떡하니 우린 전하는 사랑이 저번에 우린 고기의 눈을 뺴줘 박효신 같은데 박효신 그분 노래하는 거랑 비슷한데 지금 박효신이랑 옛날 박효신이랑 살짝 섞여있는 느낌? 박효신 소리의 위치를 잘 잡네요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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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릇이지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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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자꾸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잖아 음악 이런 위치를 알겠어? 지금 느껴지지 이게 음악 오히려 보내라고 위쪽으로 소리를 봐봐 본인이 여기를 봤을 때 한글자막 소리가 전체적으로 위치가 내려가있어 잘 봐 한간이 웃어봐도 이런 느낌으로 불러야겠지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축구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치 선점이야 노래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치 선점 본인이 쓸 수 있는 위치를 잘 잡고 부르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를 올려줘야 돼 근데 자꾸 너가 이 목소리를 찾고 이제 임재범 임재범 하는 거 보니까 자꾸 내리려고 그래 아무리 웃어보려고 한간이 웃어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이러다가는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보다 달라질 수 없는 한간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 벌스 벌스 B파트 C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A파트 B파트 C파트를 나눠 거기서 내리는 때도 내려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자꾸 가라앉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남 나 그쪽을 안 쓸 순 없어 비상 한번 뜨보겠습니다 김재범 이게 보통 임재범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말도 이렇게 한다고 난 영어시를 믿어갓 어 자꾸 말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노래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 It's right, it was real 근데 임재범 형님도 위쪽을 쓸 때가 있어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ide To keep the gold, the time and bone 이러면서 올라가지 To keep the gold, the time and bone When those weddings went away 이런 느낌인 거지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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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나에서 너도 모르게 소리가 올라가 나 봐봐 나아 하면서 올라가지 소리가 죄수아리 하지말고 강하면서 여기서도 위치가 올라가지 그 느낌을 니가 기억을 해 해야 할 때는 또 안 올라가 흉성 쪽만 쓰려 올라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줄였던 날개 오랫동안 오랫동안 올라가면 간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 이게 어떤 거에서 사람들이 이게 아쉬움을 느끼냐면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아쉽지? 사실 생각해보면 발음적인 문제도 있어 움츠렸던 추난 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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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고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가면 오는 거지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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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게 펼쳐 모이며 더 넓게 펼쳐 모이며 미오 묘 묘 묘 이런 부릇 좀 고쳐야겠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딱 딱 이런 노래 할 때는 점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R&B가 아니잖아 그터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딱딱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터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바비킴도 나올라 그래 몸에서 그러면 안 돼 이게 임재범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두껍게 만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두꺼우면 임재범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임재범 형님보다 소리가 얇아져 그런 걸 인지를 못해 올라갈수록 얇아질 수밖에 없어 소리는 아무튼 임재범을 따라 하려면 무조건 두껍게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